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 문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다섯문항의 문항수가 제시가 되어 있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4점씩에서 4호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한 문제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매출 1 필드에 대해서 월, 일, 요일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파일을 불러오시구요. 개체에서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안쪽의 필드에 매출 1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형식 범위정에서 지우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월을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MM 그 다음 월이라고 붙이시구요. 요일을, 아 일을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DD1 입력하시구요. 요일을 표시할 때는 A를 입력하시면 수, 목, 금 한 글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A를 하나 더 입력하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설정하셨다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거나 저장 도구 클릭하셔서 저장하신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매출 테이블은 오른쪽 매출 닫기 창 누르셔서 클릭하셔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래처 테이블에 대해서는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가 네모낭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처 번호 그 다음에 거래처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필드까지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거래처 번호는요.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입력되도록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표시하는데 255까지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하시려면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현재 데이터 형식은 숫자가 맞습니다. 필드 크기 오셔서 실수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0부터 255자까지 입력하려면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처명 필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통해서 반드시 6글자 이내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명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글자 수가 6글자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좀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함수는 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거래처명에서 가로 닫으시고요. 거래처명 필드에서 글자를 세웠는데 글자 수를 세웠는데 6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 6이라고 하시면 6 이내 글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6, 6글자까지 입력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번째 전화번호 필드가요.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는데 기본키로는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중복된 값을 입력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인덱스 모드에 오셔서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 눌러서 중복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홈페이지 필드를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고 팩스 번호 아래쪽에다가요. 홈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은 문제에서 하이퍼링크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데이터 형식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설정하는 작업 네모난 거래처에 대한 테이블에 4개 항목에 대해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컨트롤 X 누르셔서 저장하시고요. 우리가 거래처 번호를 숫자를 실수해서 바이트로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거래처 테이블 오른쪽에 거래처 닫기 한번 누르셔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 번째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입구 요일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배점은 5점이에요.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데 입구 요일 필드에서는 월, 하, 수, 목, 금만 입력되도록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에 입구 요일을 선택하시고요. 조회에 가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선은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행원본 유형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져온다면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직접 값을 입력할 거라서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 행원본에 오셔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월, 하, 수, 목, 금이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월, 하, 수, 목, 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해다가 예를 선택하시고요. 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아, 아니죠. 저장하시면 되고 일단은 한번 결과를 볼게요. 보기에 가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결과를 잠깐 보기에서 입구 요일에 클릭하신 다음 목록 단추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월, 하, 수, 목, 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저희가 입력하실 때는 사실 신표를 구분해서 입력하셨지만 결과에는 세미콜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을 이용하셔서 월, 세미콜론, 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제가 잠시 확인을 크게 화면을 크게 했을 때 이렇게 줄 바꿈을 해주는 거는 우리 배열에서 세미콜론 사용해서 구분하지만 세미콜론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표만 사용하셔도 줄바꿈해서 결과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조회 속성 문제 직접 값을 입력하실 때 하나의 열이라면 신표를 이용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두 개의 열이라면 신표,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줄바꿈을 하겠다 하시면 세미콜론 만약에 하나의 열이라면 신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 클릭하시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거래처 테이블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겠습니다. 문제에서요. 제품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참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를 제품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의 필드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하지 않도록 할 거니까 체크하지 않고 두 가지 업만 선택하시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의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문제의 배점은 25점이고 세문항에 출제가 되죠. 첫 번째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씩에서 3호, 15,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폼을 완성하는 문제에서는요. 매출 내역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폼이 로드될 때 폼을 띄었을 때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폼의 매출 내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을 띄었을 때 우리는 가로,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 선택기 선택하신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폼의 선택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더블 클릭하지 않고 속성 시트 클릭하셔도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폼이 로드될 때 매출일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폼 선택기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기준은 매출일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일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SC라고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오름차순은 기본값이라서 생략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폼 속성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폼에서 TXT 오늘 날짜 컨트롤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시오. 폼의 탐수를 사용하는데 단 월과 일은 샵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폼 개체 오늘 날짜가 있는 TXT 오늘 날짜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의 탐수를 통해서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형식까지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입력하는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포맷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에 오늘 날짜리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 신표 형식은요.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사실 월을 표시한다면 MM을 표시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월과 일은 샵샵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샵샵 빼기 샵샵이라고 입력하시고 형식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하니까 열린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네 이렇게 포맷 함수 이용하신 다음 오늘 날짜 그 다음에 형식에 문제에 제시된 형식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샵샵에 대해서 앞에 큰 따옴표 두 개가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샵샵 빼기 샵샵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TXT 거래처명 필드를 활성화되도록 설정하시오. 거래처명 필드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TXT 거래처명이라고 본문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를 통해서 TXT 거래처명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사용 가능에 아니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해서 아니오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 번째 거래처명에 따른 거래처명에 따라서 전화번호 컨트롤 값을 표시하시오. 거래처명에 해당한 테팔 상사 해당된 거래처명을 찾아서 그 거래처명이 옆에 있는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다가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찾아다가 표시할 거니까 디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전화번호 컨트롤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매출 내역 폼에 오셔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고 연결할 데이터는 디룩업 함수를 통해서 연결하겠습니다. 함수니까 등호가 필요할 거고요. 디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디룩업 함수는 첫 번째 가져오실 거는 필드 어떤 필드를 가져오실 거냐면요. 전화번호라는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심표 그 다음 도메인에다가는 어떤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올 건지 왼쪽에서 사실 작성하시기 전에 잠시 ESC 누를게요. 현재 폼에 현재 매출 내역이라는 폼에 레코드 원본을 점점점 확인해 볼게요.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레코드 원본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라는 필드가 어디에 들어있나 잠깐 확인해 봤더니 거래처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거래처 테이블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올 거고 이 전화번호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명과 TXT 거래처명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하다면 현재 폼에 TXT 거래처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면 실제 가져올 필드는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D룩업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 작성기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시 저희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화면이 좀 작다 싶어서 제가 글씨를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작성기 화면을 크게 좀 작성 띄웠습니다. 확대 축소 창을 띄웠고요. 확대 축소 창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돼요. D룩업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전화번호 필드를 실제로 가져다가 현재 컨트롤에다 표시할 거고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거래처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조건은요. 거래처명이요.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거래처명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 현재 왼쪽에 있는 TXT 거래처명에 있는 내용과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명 필드와 같다면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다가 현재 TXT 전화번호 필드 컨트롤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함수로가 가로가 열렸으니까 가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컨트롤 온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은 이따 한꺼번에 할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폼 바닥글에서요. TXT 재고량 합계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재고량 합계는요. 다음과 같이 재고량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우선은 재고량의 합계를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썸 함수를 통해서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시면 컨트롤 원본에 넣으시면 되고요. 형식은요. 현재 별표 재고량 합계 큰다운표 아니지 뭐지 콜론까지 문자로 입력하실 거고 재고량의 값을 표시하실 거고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셔서 표시할 거고 개하고 별표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 0을 표시할 거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는 샵건마 샵샵 0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우리 폼 바닥글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재고량 합계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간단하게 썸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재고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모두 탭을 이용하셔도 되고 형식 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형식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예요. 별표 다시 미음 한자키 8번 별표 입력할 거고요. 재고량 합계 입력하신 다음 한 칸 띄워서 콜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전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컴마 샵샵 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묶어서 큰 따옴표 묶어서 개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미음 한자키 숫자 8번에 별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과 끝에는 문자라서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넣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 샵샵샵 0 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다섯 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상태인데 폼 보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아까 오늘 날짜 그 다음 매출일을 가지고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잠시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명 아 우리가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짜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명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재고량 합계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우리 폼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기준이 아까 작성을 했는데 지워졌나 봐요. 매출일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SC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생략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까 제가 지우면서 다 지워졌나 봐요. 다시 한번 폼보기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매출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폼을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매출 내역 폼에서요. TXT 단가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작성하셨던 매출 내역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TXT 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TXT 단가를 선택 한번 하시고요. TXT 단가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포커스가 이동됐을 때 갓 포커스에다가 이벤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단가가 6만원 이상이면 고액 물품 2만원 미만이면 적정 물품 같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if와 else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와서요. 본문에 있는 TXT 단가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와서 갓 포커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단추 눌러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if 만약에 TXT 단가 컨트롤에 있는 값이 6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TXT 단가에 있는 값이 6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건데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고액 물품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기본 확인은 생략하셔도 돼요. 신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타이틀에다가는 상품 구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다시 else if 만약에 TXT 단가가 2만원 미만 2만원보다 작습니까?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msg bos 입력하시고요. 적정 물품 물품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타이틀은 상품 구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은 6만원 이상 2만원 미만에 대한 조건만 나와있으니까 그 조건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게요. 문제에서 여기에 고액물품 이라는 표시할 문구와 위쪽에 있는 타이틀명은 상품 구분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구분이라는 타이틀명까지 입력했습니다. 만약에 아래 예제처럼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라고 되어 있으면 따로 타이틀명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 폰복에 가셔서요. 단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6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마우스를 한번 포커스 갔을 때 이렇게 고액물품이라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아까 2만원 미만이었죠. 2만원 미만을 선택하면 적정 물품이라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6만원보다 크지 않고 2만원보다 작지 않은 데이터 아무거나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매출 내역 폼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시 세 번째 문제도 매출 내역 폼에서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후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품 이름을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선택했다면 TXT 조회 컨트롤을 초기화하고 TXT 조회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폼 머리끌에 대해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이벤트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폼 머리끌을 선택하고 이벤트에 오셔서 원 더블 클릭을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일단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후 필터 원 속성에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폴스 값을 주시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라는 것은 현재 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폼 현재 개체에서 필터 원의 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폴스라고 입력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후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얘를 클릭하면 만약에 if 만약에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표시된 텍스트는 제품 이름을 조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물음표까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예 아니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딱 하나면 생략하셔도 돼요. 확인만 누르는 거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vb yes no 둘 중에 선택하시는 형태로 표시할 거예요.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게끔 표시하려고 vb yes no 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vb yes 를 선택했다면 된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이 메시지 박스를 if 구문에 사용하지 않고 위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미의 변수를 하나 쓰시고요. 는 그 다음 메시지 박스 네 확인 누를게요. 이 메시지 박스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잘라내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네 지금은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하시고 a의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이 vb yes 와 같습니까?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변수를 선언해서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a라는 값은 vbs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a라는 변수를 따로 쓰지 않고 저는 직접 메시지 박스를 if 구문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 대신에 메시지 박스 직접 나오셔도 됩니다. 둘 다 막습니다.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yes를 선택하셨다면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클릭하면 txt 조회 컨트롤을 초기화하고요. 초기화한다는 것은 이제 공백 처리 하시면 되고요. 큰다운 비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되고 txt 조회 컨트롤로 포커스가 포커스를 이동하는 그래서 go to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어 이걸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yes를 선택하셨다면 저희는 txt 조회의 초기 값을 큰다운 비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do cmd 입력하셔야 돼요. do cmd go to 컨트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디 컨트롤에 가실 거냐면 txt 조회 컨트롤에 가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메시지 박스 띄어서 예 라고 선택했다면 초기 값 초기화 시키고 txt 조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폰보기에 가셔서 폰머리끌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폰머리끌 더블 클릭하시면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하면 이렇게 txt 조회 컨트롤이 깜빡깜빡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 두 개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저장 컨트롤 s 누르시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 문제 20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섯 문항의 보고서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씩에서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제품이름 머릿글에 txt 제품이름 컨트롤에 제품이름과 거래처명을 연결하여 예시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2단찜기 거래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형식으로 제품이름 컨트롤에 제품이름과 거래처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보고서에 매출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목에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이름 머릿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제품이름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제품이름과 거래처번호를 문제제시되어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화면을 확대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요. 제품이름과 제품이름을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연결할 거니까 n% 연산자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거래처라고 입력합니다. 거래처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요. n% 입력하셔서 거래처 명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n% 연산자 큰 따옴표 를 이용해서 가로 열린 걸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제품이름 가져와서 가로 열고 거래처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아니 콜론 그 다음에 거래처명 표시하고 가로 닫는 작업까지 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 여기 거래처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찜기 다음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고 거래처라는 글자 앞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제 거에는 스페이스가 안 띄어져 있다면 앞에 가로 앞에 한 칸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가로 뒤쪽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에서요 본문의 매출 시간이 매출 시간 여기 매출 시간의 데이터가 오후 12시 이전이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진한 바다색 배경색을 채우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니까 본문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보고서 그 다음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통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식을 입력하는데 매출 시간이 이전이라고 했어요. 작거나 같습니까? 시간을 입력하니까 샵을 이용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12시를 입력하시고요. 12시보다 작거나 같다면 색깔을 채우는데 배경색에 가셔서 문제에서 말하는 진한 바다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 바다색 찾는데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진한 바다색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보고서 문제 보셨어요. 세 번째 동일한 제품 이름 내에서는 동일한 제품 안에서는 매출 일과 매출 시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에 와셔서 아래쪽에요.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화 및 정렬 클릭하면 표시가 안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표시할 수 있어요. 기본은 제품 이름을 가지고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같은 제품 이름 안에서는 정렬을 추가하셔서 매출 일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매출 일 안에서도요. 정렬을 추가하셔서 문제에서 매출 시간이죠. 매출 시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일과 매출 시간 네 번째 본문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고 일련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언번에다가 첫 번째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누적 합계에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면 각각의 제품 이름에 안에서 1, 2, 3, 4, 1년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그룹 머리끌 배경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그룹 바닥글 배경색에 적용하고요. 그룹 바닥글의 높이를 1cm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고서에 왔더니 그룹 바닥글 제품 이름에 대한 바닥글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글을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제품 이름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그룹 정열매 요약에서요. 자세히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이름 바닥글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품 이름 바닥글에 대해서 아까 높이를 형식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값은 1을 선택하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 이름 머리끌에 있는 문제에서 어떤 거를 복사하라고 했죠? 배경 색깔을 동일하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제품 이름 머리끌에 배경 색깔 이걸 동일한 거를 그냥 강조색 6 보다 밝게 80 이 값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제품 이름 바닥글에 오셔서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하십니다. 그 다음 높이 값은 수정하셨고요. 네 되셨다면 일단 작성한 5문항에 대한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으니까 작성하시고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 갖고요. 제품 이름 머리끌 그 다음에 바닥끌 색깔 동일한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순번 일련번호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같은 제품 안에서는 매출 1을 가지고 오름차순 같은 매출 1이 있다면 매출 시간을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2시 이전이니까 오전에 해당한 데이터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컨트롤 X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매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내역 폼에서 TXT 조회 컨트롤에다가 제품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요.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제품 이름의 일부와 일치하는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제품 이름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고요. 입력된 제품 이름에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회하신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타이틀에 조회 없음 그렇게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매출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클릭했을 때 조회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속성 시트의 이벤트에 와서 클릭했을 때니까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첫 번째 현재 폼에서 폼에서 현재 개최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 필터하겠습니다. 필터 다음에는 등호가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품 이름이 제품 이름이 만약에 같습니까? 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하셔서 TXT 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TXT 조회는 입력받는 값이 문자고 뭐 컨트롤 M% 연산자 입력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문제에서는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라이크 연산자 작성하시는데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TXT 조회에 입력된 값이 있다면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TXT 조회 제품 이름은 숫자가 아니겠죠.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입니다.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는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로 이용해서 앞과 뒤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TXT 조회는 M%를 통해서 컨트롤 값입니다. 구분했다면 처음과 끝에 큰 따옴표 열려있는 거 닫혀있는 거 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겠죠. M% 앞에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따옴표를 일단은 닫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큰 따옴표 닫는 것도 열리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M% G에서 큰 따옴표 열어주셔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터는 꼭 따라오는 속성이 있죠. 필터 1 속성을 추류값을 주셔야만 현재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거고요. 메시지 상자를 띄우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품 이름이 널값이라면 TXT 그러니까 TXT 조에다 입력한 값이 내용이 제품 이름이 없어요. 그럼 제품 이름이 없다며 이제 널이라면 저희는 된 문제서 if 문만 사용하라고 했으면 바로 메시지 상자를 띄우면 되는데요. else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f 널값이라면 이라고 여기다 조건을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아 네 메시지 is null이 만약에 is null이 true 값이라면 바로 메시지를 띄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에다가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alse라고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if 구분만 사용한다면 is null이 true 값이 있을 때 바로 메시지를 표시하면 되지만 아니요. 저기 일치한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실 때 위에다가 false라면 이라고 작성하시고 메시지 박스는 조회하신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값인데 vb ok only 입력하 선택하시고 조회 없음 이라고 타이틀 표시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서요. 그냥 if 구분만 사용하라고 했으면 제품 이름이 일치한 게 없다 라고 여기가 true 값이라고 입력하시고 true라면 그냥 바로 메시지 박스를 바로 아래다 넣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if s 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따로 s 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때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false라고 위에다 조건을 준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제품 is 널값이 제품 이름이 비어있지 않으면 그냥 메시지 표시하지 않고요. 비어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 이용해서 작성해 주신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폰복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제품 이름을 임의로 하나 입력할 건데요. 여기에 뭐 냄비라고 되어 있네요. 냄비 임의로 하나 넣어볼까요. 냄비라고 입력하고요. 냄비에 입력하고 조회하면 냄비에 해당한 데이터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요. 소라고 입력하고 조회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소주가 있었네요. 그러면 숫자를 뭐 이렇게 임의로 입력해보고 조회하니까 데이터가 조회하신 제품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성한 이벤트 프로시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쿼리 네모난기 출제가 되는데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배점이 좀 다릅니다.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우면 4점 난이도가 좀 어려우면 7점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담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출이 없는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고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조회하시요. 고객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고객과 매출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타기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과 같이 고객번호 가져오실 거고요. 이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가져오실 거고요. 주소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셨고요. 매출이 매출이 없는 고객번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조회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오는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정보가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출은 실제 모든 고객이 다 물건을 사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 테이블에 고객번호를 일단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 이따가 수정하실 거니까 고객번호를 추가해 보고요. 매출 테이블에 고객번호까지 우선은 추가했습니다. 일단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현재 고객의 고객번호 매출의 고객번호가 표시가 되고 쭉 내렸을 때요. 쭉 내렸을 때 어 매출 고객 테이블에 고객번호가 고객번호가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표시할 건데 현재는 모든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돼요. 왜냐면요. 고객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에는요. 관계선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선을 잠깐 더블클릭 해 볼게요. 조인선을 조인선을 더블클릭하면 조인 속성이 표시가 되고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 표시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던 고객번호에 대해서는 현재 표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출 테이블에 매출이 없었던 고객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고객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매출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조인 속성을 바꿔주시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는 모든 고객이 나왔잖아요. 아래 쭉 내려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59번과 62번은요. 매출 테이블에 고객번호가 없어요. 매출 해당된 두 개는 비어있잖아요. 이거를 59번과 62번을 추출하는 작업을 할 거라서 다시 디자인 보기에 와서요. 저희는 조건을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사실 문제에서 not in 예약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고객번호에 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고객번호에 다가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셀렉트 고객번호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번호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는 거예요. 매출 테이블에 가서 고객번호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가 결과를 잠깐 보기에서 만든 거니까 선택하고 삭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잠깐 보시면 우리 아까 보셨던 59번과 62번에 해당한 고객번호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제 컨트롤 S 누르셔서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매출이 없는 고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출이 없는 고객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를게요. 첫 번째 커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6월부터 8월 조에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거라서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매출 이래 월이 6월 7월 8월 에 해당한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6, 7, 8 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수량의 합이 0보다 크면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고요. 0보다 크지 않으면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IIF 함수를 이용해서 SUM과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드명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요. 마법사가 아닌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두 번째 매출 레이어 가져오실 거고요. 세 번째 제품 테이블 제품 테이블 매출 테이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테이블 문제 나와있는 제품 매출 내역 매출 테이블 세 개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의 왼쪽에 제품 이름 제품 제품 이름 행 행 배치 배치 하실 거예요. 크로스 탭 클릭 하시고 제품 이름 행 로 표시 하실 거고요. 그 다음 6월 7월 8월 매출 1을 가지고 월을 추출 해서 표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수정 하실 건데요. 열머리 글은 매출 1을 가지고 월로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함수를 통해서 M-O-N-T-H 그 다음 매출 1에 대해서 뒤에다가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 하시는데 문제에서 매출 1의 월은 6월부터 8월 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부터 8월 에 해당한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조건에 다가 조건에 다가 모든 월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6부터 빼기 8까지 해당한 데이터의 값만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 6, 7, 8 에 교체하는 값에다가 수량을 표시할 거고요.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는데 수량을 제품 매출 내역에서 수량을 가져오시고 그냥 수량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라서 별표로 표시할 거에요. 값은 수량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을 통해서 IIF 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 작업을 할 거에요. 수량 앞에다가 IIF 만약에 썸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썸함수를 통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넓힐까요? 크로스텝 커리어는 엑셀의 피버테이블과 동일하게 행, 열, 값, 교체하는 값을 표시하는데 행에다가는 제품 이름, 열에다가는 매출일에 월만 추출해서 6월부터 8월까지만 표시하겠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에다가는요. 수량의 합을 구해서 0보다 크면 수량의 합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어요. 일단 결과를 살짝 볼까요? 제품 이름부터 6월, 7월, 8월에 해당한 데이터 그 다음에 0보다 크지 않은 데이터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전체 레코드가 20개 맞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6월부터 8월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가 조정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제품 단가 인상 테이블을 사용하여 인상률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도록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제품 단가 인상 테이블 네 우선은 만들기 가셔서 우리는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실 거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제품 단가 인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우리가 작성하실 내용은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실 거예요.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 어떤 걸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단가 인상 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단가 인상 이라는 필드 에다가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실 문제에서 단가 인상 필드는 단가 곱하기 1 빼기 인상률을 입력 받아가지고 그 값을 더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식을 그대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단가 단가 에다가 곱하기 문제에 나와 1 더하기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은 값을 더해가지고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는 이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력 받기 위해서 오른쪽 필드 하나 더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할 매개 변수 조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인상률을 입력하세요.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0.1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21개 기존에 이제 아마 매출 단가 인상에는 21개 레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다가 단가 인상이라는 필드에다가 현재 0.1 를 넣었잖아요. 1 도하기 0.1 도하면 1.1 이 될 거예요. 단가 곱하기 1.1 을 한 값이 단가 인상이라는 필드에다가 업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 할게요. 커리 이름은 단가 조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제품 단가 인상이라는 테이블 더블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단가가 있어요. 아까 단가 인상이라는 필드에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55,000원 곱하기 1.1 우리가 0.1 을 넣었으니까 1.1 을 곱한 값이 도해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도하기 55,000원 도하기 5,500원이 더해진 값이겠죠. 이렇게 단가 인상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커리도요. 그림과 같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아요. 조회할 매출 1을 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6이라고 입력을 한 것 같아요. 입력한 후에 해당 매출 일만 표시하는 매출월 조회 25일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일치에 월은 입력받고 나머지 일은 25일 이유라는 조건은 따로 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커리는 25일 이후 매출 고객 커리로 작성할 겁니다. 이거는 테이블 이름이고요. 얘는 커리 이름이에요. 4개의 테이블을 가져다가 작성할 겁니다. 일단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고요. 문제 나와있는 4개의 테이블을 가져올게요. 제품 매출 내역 매출 고객 제품 매출 내역 매출 고객 4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이름 그 다음에 매출 일시 제품 이름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1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이름 수량 입니다. 제품 이름 수량 이렇게 일단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매출 일과 매출 시간을 이용해서 매출 일시를 표시 하는데 매출 매출 일시는 오름 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일과 매출 시간을 둘 다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서 C 데이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출 일시는 표시해줄 필드 이름은 매출 일시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C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매출 일과 그 다음 연결 매출 일시 매출 시간 매출 시간을 연결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오름 차순 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은 오름 차순 선택합니다. 이렇게 일단 표시하시고요. 매출 일과 매출 시간을 이용해서 매출 일시를 표시하는 데 오름 차순 되어 있어서 C 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셨고요. 그 다음 데이와 먼스 함수를 사용해서 먼스 는 조건을 쓰실 거고요. 매출 일은 25일 이유라는 조건을 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조건을 쓰실 건데요.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 일을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 하시고요. 그 값이요. 조건에 다가 크거나 같다 25일 이유라는 조건을 작성 할 거라서 크거나 갖다 25 라고 넣으실 거고요. 또 하나 먼스 함수를 통해서 MONTH 매출 일에서 월을 가져오는데 마찬가지로 표시 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매출 월을 입력 받을 거예요. 조회 할 매출 월을 입력 하세요. 작성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한 쿼리를요. 이용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월 조회 가로 열고 25일 이후라고 테이블은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컨트롤 X 눌러서 현재 작성하는 쿼리에 대해서는요. 25일 이후 매출 고객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네. 좀 복잡했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테이블 이름이 뭔가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이 뭔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결과를 살짝 볼게요. 실행하시기 전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요. 보기를 클릭하면 테이블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될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6월달의 데이터였죠.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6월달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보면 이름과 매출 일시와 제품 이름 수량이 6개이고요. 문제 제시된 이름 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맞게 작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할게요. 6월달에 대한 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6개의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하시면 왼쪽의 매출월 조회 25일 이유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커리를 닫아 보고요. 저장 그 다음에 매출월 조회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 커리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하셨던 내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B 구축부터 처리 기능 구현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